2장 절대자본주의시대 동시대미술의 새로운 질서와 조건들 히토슈타이얼 절대자본주의시대 동시대미술의 새로운 질서와 조건들이라는 두 번째 장에서는 히토슈타이얼의 작품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실제 예술은 어떻게 기능하는지 나아가 예술가와 미술관을 포함한 예술기관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실체적인 힘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와 결탁하는지 등 오늘날 예술 시스템이 직면한 현실을 살펴봅니다. 히토슈타이얼은 자본과 예술의 착종 관계 속에서 역설적 공간이 되어버린 동시대 미술계 내의 현실 조건을 인식하고 경제적, 정치적, 미적 유대 혹은 유착관계를 직시해 나감으로써 동시대 미술 내부의 실질적인 변화 양상을 들춰내는 작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나는 꿈을 꾸었네. 대량예술생산시대의 정치. 2013. 미술관은 전쟁터인가. 2013. 면세 미술. 2015. 세 편의 작품이 소개됩니다. 이들 작품은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시장 논리의 절대적인 힘에 의해 움직이는 현재의 시공간을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동시대 미술이 예술이 되는 그 새로운 조건과 질서들에 직접 개입해 들어감으로써 스스로 첨예한 정치적 공간이 되는 방식을 취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동시대 미술에 내재된 긍정적일 수만은 없는 힘은 희망적인 가능성으로 역전됩니다.